광화문 광장에 하루 최대의 4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수영장 등이 마련된 2024 서울 썸머 비치가 문을 열었습니다. 서울관광재단은 오전 개장식을 열고 지난해보다 2배 큰 규모로 만든 썸머 비치가 1일 5부제로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. 썸머 비치에는 대형 수영장과 미끄럼틀이 있는 광화 워터파크와 그늘막 등에 있는 휴게 공간인 썸머 피서존 등이 조성됐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